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트권자입니다 오늘은 어떤 영상을 찍으려고 하냐면요 바로 뒷산에 어떤 곤충들이 나왔나 어떤 생물들이 나왔나 한번 찾으러 가볼 겁니다 요즘 날씨가 30도가 넘어가고 너무너무 더워졌어요 그래서 아마 수액도 나오고 여러가지 각가지 엄청나게 많은 곤충들이 나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번 뒷산에 올라와 봐서 어떤 곤충, 어떤 풍뎅이, 어떤 나비, 어떤 생물들이 나왔는지 한번 찾아보고 그거를 한가지 한가지 좀 채집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바로 올라가보도록 하죠 자 올라가 봅시다 아 여러분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생각보다 힘들어요 뭐 뭐야 아 파리 파리구나 자잘한 곤충들이 되게 많은데 오 뭐야 또 파리다 파리같은게 되게 많네요 지금 뭔가 좀 날아다니는 소리도 막 들리는데 어떤 곤충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일단 한번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금 무슨 송충이? 송충이 같은 나방유충이 발에 말펴가지고 여기 개미들한테 먹히고 있는데요 야 여러분 개미의 수가 진짜 엄청나게 많습니다 야 몇 마리야 이거 와 진짜 많은데요 전체적으로 대충 눈재정로만 봐도 몇십 마리야 있는 것 같아요 야 진짜 많다 이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 보니까 아마 저쪽으로 쭉 이제 개미가 가는 길 개미집이 쪼쪼 방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와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금 이렇게 수액이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와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수액들이 슬슬 나오나 보네요 와 여기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쪽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와 여기서 이렇게 손 수액이 나와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수액이 흐르고 있습니다 와 풍뎅이나 이런 거 나왔을 법도 한데 한번 쭉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러분 지금 사슴풍뎅이 앙컷도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사실 오면서 사슴풍뎅이는 기대를 안 했었는데 와 이게 나와주네요 와 잠시만요 제가 뒤집어 보겠습니다 위협하는 곳이죠 이렇게 사슴풍뎅이는 이런 식으로 앞발을 들어서 자신을 보호하고 서로 이제 적을 위협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한번 수컷도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이제 많은 곤충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괜찮을 필요가 없으니까 제가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필요한 곤충들만 좀 빠르게 보고 오늘 오늘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쪽에는 이제 결혼 비행을 준비하는 개미들이 있습니다 여기 날개 달린 이제 공주 개미들이 있고요 주변에 이제 병사 개미 아마 이 개미들을 좀 지켜주는 이제 개미들 같습니다 와 여기 이렇게 결혼 비행을 준비하려고 이런 식으로 위쪽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개미들이 계속 분주하게 준비를 하고 있네요 와 왕같아서는 한번 키워보고 싶은데 제가 지금 여건이 안 돼가지고 아 못 키워보는 건 조금 아쉽네요 자 여러분 이쪽에도 뭔가 되게 신기한 놀인재가 있는데요 이 친구도 아마 좀 약충 다 자르지 않은 유충 같습니다 되게 신기하고 아주 예쁜 놀인재네요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생물들을 관찰했는데 생각보다 뭔가 뭔가 이제 종류는 되게 다양하게 나온 것 같은데 수가 좀 그래도 좀 적네요 아직 좀 이른 감이 약간 있습니다 꼭 그래도 다양한 생물들 봤으니 그걸로 만족하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번엔 좀 더 많은 생물들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은 오 뭐야 오 장수말불 여러분들 저기 보이시나요 저기 보이세요 저거 와 저기 빨아보이 있는데 갑자기 장수말불이 날아갔네 야 진짜 크다 거의 손바닥만 하는데요 오 어디였어 와 자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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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